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의 또 다른 화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야당은 물론 정부조차 사실상 반대를 표명해 당정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명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인 암호 공약 대잔치라며 수위를 높여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 숙박업 등을 돕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재정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으로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잠ök호가님의 수변도 이곳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